오늘 이 동네 가수왕을 뽑기 위해서 그렇다면 심사는 어떻게 어떤 분이 해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그래서 심사위원분들 1분 1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3분의 심사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인데요.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. 뿌듯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미조면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시죠. 미조면장님 정명근 면장님입니다. 오늘의 심사위원이십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은 가족이니까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랄게요. 계속해서 다음 심사위원 소개해 드릴게요. 가요TV 창원총국장이자 작사 작곡가이신 서재영님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동네 가수왕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신 분들인데요. 바로 남해군 예음협회입니다. 남해군 예음협회 고문님이신데요. 김상춘 고문님께서 오늘 심사해 주십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저렇게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수 있게 아주 멋진 연주와 또 우리 심사위원 소개해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짧게 짧게 아주 센스 있게 연주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요. 자 오늘 우리 동네 가수왕 오늘뿐만 아니라 이 남해군의 우리 동네 가수왕을 뽑기 위해서 또 주최하고 주관하신 바로 남해군 예음협회분들이 오늘 또 직접 연주를 해 주고 계십니다. 김영희와 남해군 예음협회 전속 악단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